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두번째 땅굴 영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첫번째가 74년 11월에 있는 고랑포 제1땅굴 내용을 보시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와 같은 당시에 땅굴을 발견했던 내용들하고 두번째가 75년 3월에 있는 철원지역에서 발견된 땅굴입니다. 그래서 제3땅굴이 78년 10월에 있는 제3땅굴 도라산 전망도 있는데도 마지막 저희가 보는 곳이고 제4땅굴 번지볼에 있는 땅굴에서 지금 홍보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